왼쪽 강한 타구 하나 갑니다. 왼쪽 담장쪽 담장 넘어갑니다. 정글의 시즌 8호 이 상황에서 자 이범호 선수는 합의 판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유희 그라운드를 다이아몬드를 돌고 있는 정글의 모습이고요. 어쨌든 홈런 합의 판정 같은 경우는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범호 선수가 라인 근처에서 함께 보고 있던 상황 도뽑이를 사용해서 폴과의 폴의 어느 쪽을 지나갔는지를 지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정글의 선수의 홈런이 기록이 되느냐 아니면 또 지워지느냐 정글의 선수 정글의 선수 타구가 굉장히 잘 맞아서 라인 드라이브로 가면서 굉장히 빨랐어요. 네. 네. 투볼 이후의 타격이었고요. 심판 합의 판정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의 판정 결과 파울로 판정이 번복이 되었습니다. 이범호 선수가 유심히 잘 받네요. 네. 하하하하